네 피플인사이드 여수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네 먼저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권세도입니다. 저는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 많은 시민들과 지역 현안과 고충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원인을 행정과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갈등의 현장에서 몸을 담아면서 많은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해봤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세도는 갈등의 해결사라고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이런 많은 갈등의 요인들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여수 시민과 진정으로 대화하면서 맘이 통하는 시장, 그 다음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였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청렴한 또 깨끗한 행정은 구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소통 행정,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수시의 부정부패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통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여수시민 청원제를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수시장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가칭 여수공동체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열린 행정을 구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시에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응책 마련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는 지금 여수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여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율천산업단지가 지금 중공 내지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곳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기농이나 기여나 기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인 출산 감소와 관련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즉 신혼부부가 출산을 잘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대단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출산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육아 정책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출산 해소와 육아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 회복과 많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산모에 순수 산후조리 비용은 일주일에 한 100여만 원이 들어가죠. 작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장염 백신인 로타바이러스 1회 접종비가 1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영유아의 기본적으로 분유는 보통 한 1년을 먹여야 하고 또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한 3년 정도를 채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비나 그다음에 예방접종비, 그다음에 영유아 의료비 등을 집중 지원을 해서 출산 장애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제시한 선진형 공교육 방안,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선진형 공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면 교육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교육선도학교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자체를 위해서는 여수지 교육발전협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 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IT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교복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여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산업도시고요. 수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간 1,3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계 동력을 주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정과 협의해서 율촌 제2산단을 조기 중공을 해서 미래천단 소재나 정밀화학, 바이오화학 분야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산단 기업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육차산업을 육성시켜서 농어촌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도 같이 창출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수가 해양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이 찾아오는 전남 도내 제1의 관광 도시입니다. 더불어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주차난, 물가 상승 등이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단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통난을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숙박업이나 요식업 업소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고 업소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광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0년이 되게 되면 고흥과 여수 간 바닷길 20km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수 밤바다에 이어서 제2의 해양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들이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춰서 휴양의 섬이라든지 체험과 추억의 섬 등 각 섬을 브랜드화해서 구경하고 먹고 머무는 정주형 관광지로 맞춰가고자 합니다. 여수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는 어떤 게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시급히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될 복지 분야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복지의 확대를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현재 대학병원이 없고 또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이료기관이 다소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국가 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후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이 유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현재 여수 소재 각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요. 또 더불어서 의료 수준을 갖다가 높이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과 같이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병원의 접수나 진료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추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여수 산단과 섬지방의 응급환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